아 아 여보세요 야 오늘 그 결혼정기서로 소개받는 날이라며 아... 반반에 100만원이야 그래도 좀 비싸긴 한데? 그래도 뭐 그 AI? 그래도 뭐 100%라니까 그리고 안되면 전액 환불이네 괜찮지 않을까? 흐흐흐 잘 안되면 전화해라 아 제 불이 있으시면 제 라이터 못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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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죠? 아 아니요 괜찮아요 어 뭐 드실래요? 아 전 좀 긴데 아 괜찮아요 저 이렇게 보여도 기억력 하나는 좋습니다 카라멜 프라푸치노 카라멜 프라푸치노 주문해주시는데요 헤이즐러 시럽 한 펌프랑 자바칩 다 넣어주시고요 초코넛이랑 카라멜 시럽 한 펌프랑 자바칩 다 넣어서 갈고 초코 드리즐이랑 카라멜 드리즐 컵면에 다 뿌리는데 그 위에 휙 올려달라고 하면 될까요? 에다가 통 자바칩 추가로 따로 올려주시고요 카라멜 드리즐이랑 초코 드리즐 많이 뿌려달라고 해주세요 아 네 네 뭐 드실래요? 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다시 주문 아 먹을게요 네 아 아 아 자라멜 프라푸치노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커피 어떠세요? 커피가 진짜 맛있네요 그쵸? 제가 여기 진짜 단골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매번 정확하게 85도씨로 맞춘 대미 탓에 에티오피아 얘가 푸시티 로스팅으로 융드립을 해서 커피를 내리는데 와 이게 완전 갓댐해 플레이버가 와 풍미 완전 죽여요 아 그렇구나 지금 시침이 있으세요? 어 저는 책 읽는 거랑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저도 책 읽는 거랑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혹시 장르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어 요즘은 추리 소설이요 아 오늘 애거서 크리스티에 그 오리엔트 특급 살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?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이렇게 세 건 다 썼어요 그거 맞죠? 전부 다 범인인 거랑 판사가 범인인 거랑 탐정이랑 의사랑 같이 다니는데 의사가 범인인 거 그거 맞죠? 꼭 보세요 반전 대박 그렇구나 수정 씨는 좋아하는 운동이나 칩이 있어요? 없어요 네? 아무것도 네 아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? 없어요 아 그 있었는데 없어요 그냥 이따가 점심으로 뭐 드시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? 이따가 점심으로 뭐 드시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? 좋아하는 게 있기는 한 건가요? 없어요 없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네 아 그거 범인 누구나면 저 잠깐만 화장실 좀 아 네 거기 가봐요 당연히 지지 성공률 100%? 까고 있네 저 혹시 저기에 있다는 여성은 어디가 있나요? 아 아 그 둘이서 얘기하다가 눈 맞았는지 같이 나가던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혹시 제가 맞지 않는데 같이 가실래요? 아 아 아 아 어차피 그 두 명 걸고 예약한 거라서 아 아 근데 설마 저 두 분처럼 좀 이상할 수 있는 건가요? 아 장담하는 건데 세상 다 뒤져봐도 저런 사람 없을걸 그럼 갈까요? 네 뭐 좋아해 저 다 좋아해 됐어 아 아 나 나이 먹어서 그런지 진짜 무릎이 너무 아파 와 오늘 일단 일 끝났는데 회사에 보고서 올리고 빨리 다음은 가자 하루에 두탕은 좀 심한 거 아니오 아이 진짜 아 좀 주문 좀 쉽게 하라니까 몇 번 써먹는 거야 레파트에 좀 가까워 아 근데 이게 잘 먹히는데 아니 근데 저 두 사람은 원래 저렇게 둘이 미팅이라고 언제 말하더라 한 2주 뒤? 아 아 이 큐피데시도 진짜 너무 힘든가 아 아 안 돼다 됐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